방위사업청이 민간 공모를 통해 신속시범사업 4개를 선정했습니다. 민간의 아이디어를 군에 적용함으로써 최첨단 무기체계가 신속히 전력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3일 개최한 2023년 2차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신속시범사업 4개를 선정했습니다. 사업은 신속시범 획득사업과 신속시범 개발사업 각각 2개씩입니다. 먼저 대드론 다계층 복합 방어체계와 AI 기반 전술 차량용 지능형 RCWS 등 2개의 신속시범 획득사업은 올해 하반기 계약을 체결해 내년 상반기 군에 시범 배치할 계획입니다. 과정에서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한 뒤 추가 도입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드론 다계층 복합 방어체계는 적의 소형 무인기를 소프트킬과 하드킬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체계로 드론 침투에 대한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반 전술 차량용 지능형 RCWS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표적 자동탐지, 추적, 탄도 보정은 물론 기동 간 사격도 할 수 있는 차량용 원격 사격 통제 체계입니다. 차 안에서 원격 사격이 가능해져 전투원의 생존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AI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과 소형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 체계 등 2개의 신속 연구개발 사업도 올 하반기 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 하반기 군에 시범 배치할 방침입니다. 동일하게 군사적 활용성을 살펴보고 추가 도입 여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은 폭발물 탐지 로봇, 정찰용 드론 등 특수작전과 임을 수행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야전부대 기동로 확보, 통로 개척을 돕게 됩니다. 소형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 체계는 기존 자주박격포의 크기와 무게 모두를 줄임으로써 유사시 바다와 하늘에서 상륙작전과 임을 펼치는 해병대 전력 극대화에 힘을 시켜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사업 모두 군에서 제한된 하향식 사업이 아닌 민간에서 제시된 상향식 사업으로 육해공군 각군과 협의해 군사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신속시범 사업 추진위원장인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은 우리군의 전투력 상승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방위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신속시범 사업은 방사청 누리집을 통해 공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